이 강의 취지는 이런 취지에서 만든 겁니다. 그래서 우리 시험에서 여러분들이 시험을 보기 전에 가장 중요한 거를 단 하나만, 단 하나만 가장 중요한 걸 뽑아봐라. 가장 중요한 건 다 아시다시피 기출이죠. 기출 중에서 가장 중요한 건 뭐겠어요? 최신일 개념. 그래서 가장 중요한 단 하나, 최신일 개념 이것은 여러분들이 반드시 시험 전에 반드시 정복해야 될 것이고 그래서 그것을 이번에 저랑 같이 한번 정복하는 시간을 가져보면 좋겠습니다. 작년에도 이 강의를 사실 한다고 개설을, 홍보를 했다가 결국은 못했었어요. 시간적인 어떤 한계로 인해서 그래서 굉장히 마음이 안 좋았는데 올해는 이렇게 열 수 있게 돼서 저로서도 굉장히 기쁩니다. 자, 그리고요. 여기 기출. 기출이 굉장히 많죠. 그런데 기출에서는 제일 중요한 건 당연히 인사처 기출입니다. 국가직구급, 지방직구급, 국가직실급, 지방직실급 이것은 국가직이나 지방직실급을 보시는 분들은 말할 것도 없고요. 그 시험이 아니라 소방이라든지 군무원이라든지 다른 시험을 보시는 분들이라 하더라도 결국 여기에 있는 문제들이 모든 어떤 시험의 참고 자료가 되기 때문에 우리가 보는 인사처 시험이나 인사처가 아니더라도 가장 중요한 그런 문제라고 할 수 있어요. 가장 중요하고요. 그 다음은 이제 이곳은 이제 공통적인 거고 이거는 이제 자기 상황에 따르겠죠. 군무원을 보시는 분들은 군무원, 국회를 보시는 분들은 국회, 소방을 보는 분들은 소방. 그럴 건데 적어도 이제 이거 그리고 이제 많이 보신 이거 두 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다룰 범위는요. 당연히 최신 1개년이기 때문에 22년도에 치러진 문제들입니다. 말씀드렸던 인사처, 국구, 지구, 97, 97 이것은 이것이랑요. 그리고 국회 8 이것은 이제 보시는 분들이 많지는 않지만은 이것은 인사처만큼은 아니지만은 그래도 반드시 참고를 해주셔야 될 게 여기가 좀 선도적으로 나가는 게 있습니다. 여기가 좀 선도적으로 나가는 게 있기 때문에 22년도 국회직 8급도 보고요. 그리고 군무원 9급까지 여기까지는 저희가 전부 다 봅니다. 단 하나의 치문도 빠지지 않고 이것은 20문제, 이거 20문제, 이거 25문제, 이것은 이제 20문제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국회 8은 25문제, 군무원 9급은 20문제예요. 그래서 25문제예요. 그래서 더해보시면은 135문제가 나와요. 적지 않은 물량입니다. 물론 이 강의에서 강론은 하지 않습니다. 대신 강론은 진도별로 자료로는 드립니다. 자료로는 드려서 강론 문제가 몇 개가 빠질 거예요. 그런데 그렇다 하더라도 동영 모의고사 6회분의 이상에 해당하는 적지 않은 양이기 때문에 이 강의가 이렇게 양이 적거나 만만한 강의는 아닙니다. 사실 이틀 안에 끝낸다는 것도 상당히 열심히 해서 7강 이틀로 끝날 수 있는 양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한번 열심히 해봅시다. 그리고 이제 조금 이제 우리 출제 경향간 좀 떨어졌다고 할 수 있지만은 군무원 7급과 변시도 이게 중요한 것은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어차피 중복되는 지문을 굳이 가져오진 않았고요. 하지만 여기서 이제 커버가 안 되는 그런 것들은 이제 선별해서 일부를 가져왔습니다. 여기는 전부, 여기는 일부 이렇게 가져왔어요. 그래서 이것들을 이제 풀어볼 겁니다. 자 그리고 이런 방식으로 강의는 진행을 해놓을 거고요. 이런 방식으로 진행하면은 이런 효과를 보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자료로 진행을 할 거고요. 일단은요. 그 강의는 진도별로 나갈 겁니다. 진도별로요. 그리고 진도별로 나가려면요. 필수적으로 뭐가 필요하냐면요. 지문별로 나갈 수밖에 없어요. 왜 그러냐면은 실제로 문제는 4개의 지문 4개 혹은 뭐 오지선다형이라면 그 이상의 지문으로 이어져 있는데 이 4개의 지문이 모두 동일 진도에 속하는 경우도 있지만 그렇지 않고 여러 진도가 혼합되어 있는 경우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따라서 지문 단위가 아닌 문제 단위로 나간다면은 그것은 진도별이라는 말 자체가 이미 성립을 하기가 어려워요. 그렇기 때문에 모든 지문을 다 분해한 다음에 전부 다 진도별 순서로 다 재배열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그런 진도별 순으로 나가다 보니까 지문별 순으로 가게 될 것이고 정교하게 지문별 순으로 나갈 거예요. 다만 이제 이런 경우는 있어요. 여러분들이 이제 조금 어려워하실 수도 있는 사례 문제들 이런 것들은 문제 단위로 보는 게 의미가 있습니다. 통으로 봐야 되죠. 사례 통으로. 그래서 이런 사례 문제들은 그냥 통으로 통으로 실어놨어요. 지문으로 안 나누고. 물론 사례 문제지만 껍데기만 사례 문제고 사실은 그냥 지문을 조합한 것에 불과한 그런 것들이 있어요. 그런 거는 잘라놨습니다. 근데 진정한 사례 문제라고 보이는 거 통으로 푸는 게 의미가 있다고 보이는 것은 요것은 통으로 넣었어요. 그런 식으로 좀 조화를 줬습니다. 요렇게 진행을 하면 제 생각에 요러한 효과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1개년에 치러진 적어도 이제 뭐 6개치의 무의고사 이상의 문제를 지문 단위로 진도별로 쫙 배열을 해보면요. 여러분들이 그걸 저랑 나가는 것 자체가 행정법의 어떤 컴팩트한 일회독이 되실 거예요. 진도별로 책 선수대로 쫙 나가기 때문에 그리고 그것과 관련해서 오늘 나눠드린 자료 중에 한눈 목차라는 그 한 장짜리 자료가 있을 겁니다. 그것은 제 교재를 가지신 분들은 어느 교재든지 제일 비해 부록으로 있는 거예요. 그래서 행정법 전체를 80개 정도의 이제 목차로 정리를 한 것인데요. 지금 나눠드린 이제 문제 자료도 이 순서에 따라 됐고요. 다만 이제 제 강의를 안 들으시거나 다른 교재를 가지신 분들은 도대체 이 자료가 어떤 목차로 되어 있는지를 한눈에 보실 필요가 있기 때문에 나눠드린 겁니다. 그래서 요것을 오늘 나눠드린 문제 자료를 푸시다가 그 옆에 거들 이렇게 보시면은 아 요 흐름으로 가고 있구나 그걸 아실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요. 한번 우리 그 10페이지 한번 가보실래요? 문제 자료? 문제 자료 10페이지 한번 가보시면은 네. 기본적으로는 그 81개의 테마를 목차로 이렇게 진행을 하고요. 다만 10페이지처럼 거기 보면은 32번째 테마로 부관이 나옵니다. 부관 같은 경우는 거기 보시면은 조건과 부담, 기한이 기간, 영장갱신, 형식 이런 식으로 좀 세목차도 나눠드렸어요. 이건 왜 그러냐면은 그 테마는 문제가 워낙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목차를 한 단계 더 세목차로 드렸으니까 약간 교재 비슷하게 이렇게 활용하실 수 있게 그렇게 해놨습니다. 자, 그리고요. 또 이게 지문별로 이렇게 하다 보면 또 어떤 효과가 있냐면요. 이게 가능합니다. 보시면은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기출문제 풀어보시면 중복되는 지문이 굉장히 많을 거예요. 근데 그게 문제 단위로 하다 보면은 여기서 봤던 지문이 나중에 여기서 나오고 여기서 나오고 뭐 이런 것들은 이제 경험을 다 해보셨을 거예요. 지문별로 하다 보면 그게 다 응축되어 있습니다. 한 자리에 다 모여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굳이 노력하지 않아도 그냥 시각적으로 한눈에 어 뭐야 똑같은 거 4개 있네 어 겁나 많이 나왔구나 똑같은 거 4개가 이런 식 이런 식 이런 식 이런 식으로 나왔구나 하면서 이제 뭐가 올해 시험에 올해 시험에 뭐가 많이 나왔었는지 그리고 그것이 어떠한 형태로 변형될 수 있는지 그런 것들도 별도의 노력 없이 그냥 시각적으로 확인을 하실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도 좀 염두에 뒀고요. 그러다 보니까 문제는 다르더라도 보시면 제가 이번에는 전부 다 키워드의 그 볼을 해드렸어요. 그 키워드들이 계속 중복되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마지막에는 1개년을 빨리 털고 싶다. 그러면 거기 그냥 볼도 하는 것만 틱틱틱틱틱틱 읽어가면서 그렇게 나올 수 있게 그렇게 자료를 구성을 해드렸습니다. 자 그리고요. 이 강의 같은 경우는 이제 대상자가 당연히 이제 최소한입니다. 최소한 최소한 1회독을 하셔야 됩니다. 1회독을 못 해놓고선 이걸 듣게 되면 불가능한 거예요. 불가능한 거고 사실 1회독을 하신 분이라 하더라도 좀 따라오실 수 어려울 수 있어요. 권장. 권장은 적어도 기본서 한 번 기출문제시 한 번 이렇게 2회독 내지 3회독 이 정도는 하신 분들이 이제 권장이고요. 그리고 이제 0회독은 이제 불가능한 것이고 아무리 못해도 1회독은 하고 그렇게 오셔야 되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제 이거는 뭐 별다른 예용은 아니고요. 일종의 다진 같은 건데 어제 이제 저도 강의 준비를 하다가 제 카페에 그런 게시판이 있거든요. 여러분들이 이제 공부한 것을 하루 공부 마치고서는 자기 공부한 흔적을 뭐 사진으로 찍어가지고 올리고 뭐 이렇게 공부 어떻게 했다. 이러고 이제 주무시는 게 있어요. 제가 게시판의 글을 다 보지 못하더라도 적어도 그 글은 다 보려고 노력을 하거든요. 그리고 모든 글에 다 좋아요를 눌러요. 뭐 거기다가 제육을 하면 안 눌리겠지만 굳이 제육을 거기다 쓰지는 않을 테니까 거기는 다 눌러요. 근데 며칠 밀렸어요. 왜냐하면 설 연휴이기 때문에 저도 이제 부모님도 배러 오고 뭐 그런 것들 하고 또 설 연휴에는 많이 올라오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다들 이제 사정이 있을 테니까 근데 어제 이제 며칠씩 올린 걸 하는데 와 진짜 힘들어서 혼났습니다. 너무 많아가지고 그래서 그거를 다 읽어보고 좋아요를 누르는데 힘들긴 하지만 굉장히 기분이 좋았습니다. 여러분들이 아 설 연휴에도 평소랑 차이가 없었어요. 평소랑 차이가 없는 그런 정도의 어떤 비율로 공부를 하고 계시고 평소랑 차이가 없는 시간 동안 공부를 하신다는 것을 어제 느꼈고 그래가지고 저도 그만큼 오늘 또 열심히 강의를 해보겠습니다. 설 연휴는 저도 수험을 거쳐봤지만은 어떻게 보면 수험생들한테는 조금 이제 좀 외롭기도 하고 어떻게 보면 좀 애매한 시간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이제 세상이랑 우리는 달력이 달라요. 세상 사람들은 12월 31일에 하루를 끝내고 1년을 끝내고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돌입하는데 저희 같은 경우는 1년을 끝내는 시기치 그 달력이 다르죠. 저희는 우리가 보는 시험날입니다. 우리가 보는 시험날이 12월 31일이에요. 그 다음 날이 이제 자기만의 1월 1일이 되는 거죠. 한 해 끝내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어떤 1년에 중간에 와있다는 생각으로 한번 열심히 해봅시다. 쉬운 행정법 법알못을 법자랄로 쉬운 희운 행정법 외계어를 급식어로 쉬운 희운 행정법 조보도 데리고 간다 씹어먹여주는 강사 떠먹